건강검진했는데 혈액검사 조치가 만약에 암환자 수준이 많아서 한, 두 시간만에 직퇴근을 하겠습니다. 그거 꼭 가야 돼? 항상 나오는 소리가 너만 건강의 이상이냐. 회사 설립은 늦어졌는데 프로젝트 기간은 1년짜리를 반 토막 낸 거예요. 근로자, 노동자가 뭔가 긴장을 내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해달라 요구를 하면 무혐의 증거불청국 무혐의 그리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. 방법이 없어요. 방법이. 우리는 개발자이기 이전의 인간입니다.